안녕하세요. 파란산 트렌드네일의 문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원한 바닷속의 물방울 느낌을 입자가 구운 글리터젤과 네일아트 재료 중 홀로그램으로 아트를 표현해 보여줄 건데요. 다양한 젤의 종류도 있지만 네일아트에 많이 사용하는 아트 재료를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 있는 버블 오션 아트를 보여줄게요. 어떻게 표현해 보는지 사라샘 트렌드네일 시작할까요? 플로우 바이오닉과 베이스 젤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밀착하면서 발라줍니다. 화이트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엣지 부분부터 발라준 다음에 피티클 모양 맞춰서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스프링 컬러 01번부터 7번까지 4개의 컬러로 그라데이션을 진행할 건데요. 먼저 스프 02번 컬러를 끝쪽에만 발라주세요. 가볍게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스프 02번 컬러, 블루 계열의 컬러를 발라주세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프 03번 핑크 계열이고요. 핑크 계열을 끝쪽 부분에 가볍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스프 07번 컬러, 연한 느낌의 글리터고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하면서 발라주세요. 블루 계열의 글리터 젤, GP03번 컬러를 카레트에 덜어주고요. 이 컬러를 가지고 마린 느낌의 가로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사용할 브러쉬는 용 라인 브러쉬, 허니파 젤 아트 브러쉬 샵팩 1번이고요. 라인 브러쉬에 컬러를 묻힌 다음에 가로로 선을 그려주세요. 양을 넉넉히 묻혀준 다음에 먼저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가로로 선을 그려줍니다. 선은 살짝 두껍게 그려주는 게 더 좋아요. 가운데 중심을 그려준 다음에 위쪽과 밑에 쪽으로 두 개의 선을 그려줄게요. 밑에도 같은 패턴으로 가로로 선을 그려줄게요. 일정한 간격 보면서 선을 그려주세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가로선 빈기를 조절해서 그려준 다음에 큐어링 해주면 됩니다. 패턴을 그린 후에 옆에서 보면 울퉁불퉁하게 돼있기 때문에 한번 베이스 젤로 간단하게 오버레이를 해주세요. 베이스 젤을 발라줍니다. 비즈 젤을 올린 후 가리비 물방울 모양의 오로라 스톤 브리온을 올려 디자인을 해줄게요. 스파질러를 이용해서 비즈 젤을 떠주고요. 디자인할 부분에 올려주세요. 아리비 모양의 파츠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물방울 모양의 오로라 스톤을 올려줍니다. 꾹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드 3을 올려줄게요. 올려줄게요. 여기에 버블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니팟 글리터, 원형 글리터를 사용하려고요. 브러시를 준비해서 베이스 젤이 남아있는 미경화제를 살짝 묻혀준 다음에 글리터를 떠주세요. 블루를 먼저 올려주고요. 블루를 먼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작든 원형 글리터 퍼플 컬러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화이트 원형 글리터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화이트 원형 글리터를 올려줍니다. 원형 글리터로 버블 모양처럼 느낌이 연습이 됐어요. 삽제를 전체적으로 오버레이하면서 발라주세요. 코팅하는 느낌으로 양을 넉넉히 한 다음에 발라줍니다. 나무리로 젤 클렌저로 미경화제를 닦아주세요. 닦을 때는 가볍게 닦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버블 로션이 완성됐습니다. 마린 룩의 시원함과 원형 글리터로 간단하게 버블 느낌을 표현해봤는데요. 다리비 파츠와 함께 더해져서 바다 느낌을 더욱 살려주네요. 페인팅으로 표현하기 힘드실 때 이렇게 아트 재료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쉽게 디자인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연출해보세요. 파라센 트렌드 네일을 보고 따라한 완성된 인증샷을 사라센 네일아트 연구소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표참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릴게요. 사라센 트렌드 네일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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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